자, 요번에 해볼 게임은 어제 이어서 아리아 크로니클 다키스트 라이트판 로그라이크 RPG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 가봅시다 어디 보자... 음... 일단은 이게 핵심이죠 이게 메인 퀘스트를 해야되는 상태였는데 지금 레벨이 5에요 근데 메인 퀘스트 같은 경우 보스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초과하는 레벨로 만들어 놓고 가는게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요런거 반복 퀘스트를 적당한 레벨로 좀 하다가 6렙... 6렙이 한 2명정도 나왔을때 그럴때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얀 이빨 300 몬스터 사냥 그리고 추가 목표는 모든 지역 여기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스테미나가 좀 후달려서 그게 좀 문제인데 가보자 요아이가 모바일 게임 같죠? 어... 스테미나 소비량 증가하고 다른거 뭐 없지 어... 소비량 증가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위 왼 왼 어... 광맥 채광하고 챙기고 아래 어... 상자 열쇠 좀 써야되요 지금 열쇠가 너무 많아서 아하... 함정 근데 초록템이다 속도가 떨어지네 이건 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자명종 이건 좋은템이고 오케이 그래도 자명종 정도면은 용서해준다 어... 밧줄 가운데 있고 슬슬... 인카운트가 한번 나올 때 된거 같은데 이상하게 안나오네 이상하게 조용하네 위 어... 얘 상태 안좋다 예민하다 어... 예민해졌어요 작동같은 경우는 일정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야 어... 재밌다 그래야 그때부터 애들이 상태가 안좋아지지만 이 게임같은 경우는 이런 어... 멘탈 수치가 따로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방금같은 식으로 요렇게 디메리트가 계속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저걸 관리를 잘해야되고 이거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주면서 스테이터스를 유지해야되요 어... 이거 뭐야? 원암 매친 안주인의 유령 처음 본다 뭘까요? 난 한때 고귀한 신분이었다 증명할게 남지 않았다고? 그렇다는거는 이 신분을 증명해줄거를 찾아주면 되겠는데 반지 어... 반지를 찾아주면 되겠는데 뭐야 서브 퀘스트가 있나봐 맵... 맵상에 반지... 음... 교단 타마게리아 쓸모없고 그니까... 뭔가 반지를 갖다주면은 큰 보상 준다거나 아 이거 눈보라다 아... 동상 동상 3명이나 걸렸네 오우... 풍부한 광매 근데... 아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지금... 눈맵이라서... 스테미나 때문에 관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해 조금 보류하자 일단... 야영할 수 있는 데부터 찾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저건 버려진 문서 어... 맵이다 아... 잘 걸렸네 이거 이거 잘 걸렸다 자 그래서 야영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하나야 너무 먼데? 이렇게 가야돼? 그리고 여기 목적 뭐야 아 몬스터 5마리 잡기네 음... 음... 아하... 일단 아래 가보자 다크시티 던전이요? 그건 뭐예요? 자 상점에는 열쇠같은게 있는지 한번 보고 오... 파란템이에요 불저항반지 파란템이긴 한데 비싸고 쓸모없어 그 다음에 철 일단 철이랑 그 다음에 단단한거 사고 됐어요 요정도만 사고 지금 우리 법사 불로 되있는 상태 그대로 맞지?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보고 특성... 어... 불마저 불전공 이런거 끌때 ESC가 안먹히는게 조금 불편해요 자 여기서 제가 볼때는 스테미나 문제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가는게 낫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선제는 일단 무차별이 좋긴 하겠는데 방어가 2가 있어요? 방어가 2가 있어서 조금 그래 제압을 쓰고 싶은데 일단 해보자 아 감나빛 아하 얘만 2대 제대로 때렸네 이게 지금 21까지라서 안나와 22까지가 그럼 용오름으로 일단 둘 때리고 아 저 방어가 문제야 방어가 어 표적 어 표적 지켰고 표적도 있네 근데 완전 비슷하네 표적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 이건 아마 버프일거 같아요 무슨 버프지? 어 표적을 또 찍었고 뭔 버프냐 아 근데 표적은 자유행공이네 보자 출혈을 유발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치명타가 늘어나네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애매해졌는데 일단 치유의 아우라를 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뱀술로 하나를 잡고 오케이 와 치명타 잘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낮추고 싶은데 근데 저항이 높겠죠? 그래서 불밖에 쓸 수 없고 애초에 불로 맞춰져 있고 15짜리 이게 크리가 때면 좋을텐데 크리가 어 근데 방금 봤을 때 불량점이 아니야 그때는 불량점이 아니다 아 표적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보니까 어 뭐야 와 미친 동료를 불러? 여기서 망한거 아니겠지? 이 늑대같은 경우는 불량점이 아니고 암약점이네요 이건 좀 특이하다 암속성 없어 우리 암속이 없는디 암속약점이네 이거 궁극기 써야될거 같은데 이건 좀 기다리다가 일단은 진격타로 버프 누적하고 한 마리라도 끊고 그 다음 여기서 제압을 53인 상태라서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압을 쓰고 좋긴 좋으니까 요걸 쓰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안속이도를 쓰는게 어떨까 싶어요 때리지 말고 다음에 얘네 둘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안속이도를 쓰고 한 마리만 확실하게 끊자 스토링을 살짝 하고 이 상태로 뱀술로 이걸 잡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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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가 잘 떴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강화되어 있으니까 불러쓰고 아우 치명타 잘 떴네 잘 들어갔네 아 또 부른다고? 이거 부르는 만큼 경험치는 주나? 아씨 뭐야 왜 자꾸 불러? 그러면은 파동포를 써서 뒤엘 깐 다음에 관통을 쓰자 닥던만큼 어렵냐구요? 이거 저는 지금 보통 난이도라서 모르겠어요 한번 깬 다음에 2회차로 뭐 어려움 이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닥던랑 비빌려면은 난이도를 아 그거에 맞춰야 그래야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자 관통 오케이 깔끔하다 깔끔? 네 근데 파동포는 원딜용이라서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어디 보자 여기가 눈보라 맵이고 일단 이 위에 있는 미지를 한번 갔다 올까 싶기도 한데 스템이나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다 쾌템을 찾아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거기다 이거 다섯 마리 다 잡아야 되니까 여기도 결국 가야 되니까 이게 스테가 문제란 말이죠 위에 왔다갔다 하는 게 그래서 좀 아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밧줄이네 일단 밧줄 무시하고 오른쪽 가고 두 번째 어 챔피언이다 110짜리 나오셨다 이거 아마 무차별보단 제압으로 그냥 한마디 끊는게 날거에요 아 근데 그걸 못끊네 그럼 요거로므로 끊어줘야지 그게 또 빗나가네 이걸 또 못피하네 거기다 출혈까지 걸리네 방귀 상태 이상 다 걸렸고 한 명은 혼수상태에 그 제압 걸렸고 자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화의 향로로 동료들 것 싹 다 풀어주고 중독 해제 다 해주고 근데 이 부정함은 풀 수가 없구나 저거 목록에 부정함은 없었네 조금 아쉽다 그렇다면은 음 그렇다면은 음 일단 토끼부터 끊자 아니면은 얘가 불저항을 쓰기 전에 불 걸어두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토끼부터 끊는게 나을것 같애 토끼 끊고 아우 아파 야 이 평탄 21 너무나 너무 쎄 자 궁극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쓰는건 좀 아까울것 같고 다음 전투에 쓰는게 나을것 같애요 닥던 재밌어요 닥던 꿀잼이요 이것도 비슷하게 재밌긴해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약점을 해소했어요 저 친구가 그래서 갑옷 부셔놓고 저 일자리도 읍쇄둔 다음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기절 넣고 저항했고 그리고 벤술로 파괴하자 아 근데 3개중에 랜덤이라 출혈걸렸고 그 다음 어쩔수없이 불 25% 저항이 있지만 어쩔수없이 그리고 아우야 그래서 골고루 때려줘서 다행이다 이거 곡산게임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곡산입니다 자 아마 1 남아있는거를 부셔야 되는데 음 어차피 곧 죽을거 같긴한데 다운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저멸같은걸 시도해보는게 어떨까 수면저항 몇이야 없네요 수면을 한번 써보는게 어떨까 싶거든요 수면 걸렸니? 안걸렸잖아 대신에 해제가 됐네요 이게 잠깐만 내가 설명을 잘 안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게 걸려있을때 그걸 해제하는 효과가 있고 없을때 수면을 건다 일수도 있어서 음 전 제대로 봐봐야겠다 형타 한대 치고 시간 끌고 여기서 안수를 써도 나머지가 잡을 수 있겠지 아마 그렇다면은 음 역시 전방 전열에 힐 주고 그 다음에 19 남았으니까 뱀술 한방에 여기서 비스나면 안되는데 불 중국산 같아요 그래요? 이거 국산이고 런칭은 일본이에요 거친 가죽갑은 나왔고 마법 저항물약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호두까기는 예 그거 맞아요 생각하시는거 맞습니다 위에가 눈보라라서 피해갈 수 있네요 지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위가 또 전투가 있는데 힐을 좀 해서 갈까 싶어요 안수기도로 이거랑 이놈 요렇게 해서 가자 자 그래서 아 또야 이거는 궁극 써야겠다 이거는 써야된다 일단 무차별로 양념 쳐두고 우와 잘했다 아우 한놈만 패냐 아 근데 일자리가 남아있으면 궁극 쓰기 뭔가 아깝잖아 뭔가 아깝잖아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역시 잠몸용 깡패 아 기절걸렸어 미친 어 그렇다면은 다다음 턴에 또 턴 잡는데 그냥 일단 끊는게 낫겠지 지금 불 불 강화를 안 썼으니까 이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크리가 뜰거 같은데 아 크리는 커녕 빗나감이 떠버리네 아 이건 좀 요것은 좀 음 다음 턴이기 때문에 잡아야돼 이건 18 아 3방어 아 그래도 도트뎀이 있었네 다행이다 좋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챔피언급을 잡으면은 템을 하나씩은 주는거 같더라구요 뭐 랜덤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 힐 한방 해주고 치명타 좋네요 힐 치명타 이런거까지 또 잘해놨어 그리고 상인이 있는디 열쇠를 사곤싶은데 안파네요 음 밧줄 살까 그냥 양모 그리고 가죽가 뭐 조각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딱 사고가자 자 위에 상자 밑에 미지 그리고 여기가 캠파인데 아 상자까지 또 갔다와야되니까 스템이나 문젠데 회불 그건 이제 취향 따라 다르죠 함정 걸려있는 어 그래도 템은 좋다 어 아 쾌템 얻었네 어 이거구나 어 이거 해보고싶어서 잘됐다 챙기고 오 좋습니다 이 빨간 게이지요 요거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추측하는게 그 뭐랄까 피의 상황 이라고 봐야되나 그런거같은 느낌인데 잠깐만요 어 이게 보면은 요렇게 피가 많이 까여있는 이런애 있잖아요 이런애들은 저렇게 빨간 게이지가 위까지 좀 많이 차더라구요 음 피의 상황을 보여주는거 같아요 맞아요 힐하니까 내려와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그럴거라 추측을 해요 저는 어 요렇게 하면은 다 떨어지고 자 이 위를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스템이나 버틸 수 있을지 어 구리 반지 나왔고 일단 뭐 돈은 확실히 잘 버리긴 한다 이 맵이 그리고 자 여기를 간다 치면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퀘테 퀘스트 쓰는 데를 또 다시 가야되는데 스템이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까지 가고 싶기도 하고 음 될거 같애요 밑에 갔다 가자 안될라나 아 베르나르 어 그러네 얘만 남캐네 아니지 얘도 남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 친구도 남캐입니다 광매 온김에 캐고 자 스테가 33이 남아있는데 왔던 길 같은 경우는 스테를 안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갔다를 자유롭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밧줄은 걸지 않겠습니다 지금 걸기엔 좀 불확실한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싸워야되고 네 니콜라스 남캐요 저도 처음에 어캐인줄 알고 뽑았었어요 뽑을때는 근데 남캐더라구요 이거는 무차별이 지금 128%긴 하지만 뒷인열 마이너스 30%도 있고 너무 낮아요 59에다가 그래서 무차별을 썼다가는 남아 세 발 정도는 미스날거에요 그래서 제압을 그냥 앞에다 쓰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힐로 어 제압으로 하면 뒤에도 89%가 나오니까 뒤에다 할까 얘네들도 냅두면 힐때문에 고치아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빨리 끊자 앞렬이 힐하고 강화하면 좀 고치아퍼지니까 저것들을 빨리 끊은게 않겠어 아 실명했다 그리고 관통이 될 때는 성장 방어 6이라서 그냥 치기엔 좀 힘들어요 뱀술로 역시나 뒤 74% 미스트하지마라 오케이 중독 잘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불인데 얘는 불약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소면을 쓴다거나 뭐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니면 가속을 아 근데 파동포가 쿨이지 지금 음 가속을 써보자 가속을 써서 아 파동포가 쿨이 없구나 없네요 이거 없어요 자 실명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크긴 하지만 저는 아리알 믿습니다 63%에요 와우 좋습니다 어우야 이게 좀 데미지 데미지 개미쳤네 좋습니다 3턴 내가 못 살리면 그냥 골로 가는거에요 살려야되요 다시 파동포 63% 오케이 요번에 들어왔는데 근데 못잡았네 어차피 아까도 아 힐했다 아까도 잡을수 없었구나 자 이거 가보시 6이나 되서 일반적으로는 딜을 느끼 힘들어요 그래서 까야되요 그리고 얘꺼 부활로 부활이 하필 얘네 둘이니까 부활 입네네가 주었으니까 얘 부활로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불 불 강화가 되어있으니까 불 오케이 치명타 잘 떴다 맞는거 좋았다 아우 치명타 또 맞았네 근데 이학물기 버프 넣고 참수 아우 너무 쎄 어 버티기 했다 너무 높아 태지전환을 방어로 해봤자 1밖에 없으면은 결국엔 끝이니까 맞으면 끝이니까 바로 이렇게 걸고 무차별이 이러면 59%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 근데 또 방화 4잖아 음 그래 디버프를 노리자 어 허약 그래 허약은 잘했어 그래도 거기다 자유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게 좋았고 허약 허약 디버프가 근데 뭐 걸린거야 이거 이학물기고 아 자원효율과 공격력이 떨어지는구나 나쁘진 않네 그래도 휩쓸기 도발 쓸게 없어 쓸게 없어 지금은 무차별하겠습니다 이게 6이 떠도 저게 엄청나게 조금 드는거라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자 여기서도 공개건으로 이 암호 부숴야 돼요 4짜리 이거 깎아야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 깎고 그리고 음 음 제압이 제압이 지금 효율이 그냥 저 순수 19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타는 18에서 22이기 때문에 평타 훨씬 낫겠네요 피가 3이라서 추가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상황에서는 아우라를 쓰고싶은디 아우라를 쓰고싶은디 얘한테 안수기도를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일단 아우라를 쓰고 자 궁극기는 애낍니다 어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궁극기는 애낄거고 리버프 아 출혈 출혈 조금 애매한데 출혈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여기서 잠깐만 수면을 한번 노려볼까 싶은데 기절이고 이건 음 음 해볼만할거 같아요 근데 아까 수면이 어 여기 설명을 잠깐 보자 수면이 어 그냥 잠재는거 맞지 이거를 있을때 없애는게 아니지 시도해보자 자 수면 걸렸다 오케이 아하 걸렸지만 행동력이 워낙 높아서 하나를 뺐을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잘 떴어요 그리고 아직 방어 2가 남아있지만 을쩔 수 없이 진격타로 때리고 그리고 기술로 어디 보자 감옥 부수기로 나머지 나머지 잇자리 까고 오케이 야 치명타 잘했네 이러면은 어 아직 두 턴이 남아있으니까 두 명 턴이 둘 다 빗나가진 않을테니까 힐을 할 수 있게 스토링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이럴때 힐 뭐 전투 끝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웬만하면 저런걸 전투중에 해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패시브중에 뭐 잡았을때 동료가 뭔가를 잡았을때 MP회복이라던가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저런것들은 전투중에 해주는게 좋습니다 힐 해주고 힐 해주고 좋습니다 이 밑에 있는 비즈까지 찍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30 남았는데 버틸 수 있을거 같아요 뭐죠? 아 용석상이네 기도하자 뭐죠? 멘탈인가? 아 특지를 줬네요 아 근데 펀치드링크 저거 아 저 좀 특지를 줬는디 음 최대 MP가 떨어지거든요 법사인데 31로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상 MP가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딱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거 같애 음 기벽이에요 나쁜 기벽 딱히 선전으로 치자면은 기벽이 걸리던데 기벽안에 나쁜거랑 좋은거 둘다 들어있는 어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뭐였죠 근데? 이 표시 뭐야 이거? 이거 뭐였더라? 아 좋다 싶은게 특질이 안보여요 이거는 이거 원래 무슨 표시지죠? 모르겠어 스타팅인가? 스타팅인가? 아 그런가요? 시작점인가 저게? 난 시작을 왼쪽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였구만 자 근데 이거 모든지역은 버려야겠네요 아무래도 눈맵이다 보니까 모든지역은 좀 힘들고 이게 끝인데 근데 퀘스트 해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아니다 궁극기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게 더 편하겠죠? 지금 하자 궁극 있을때 빨리 해버리자 그냥 흠 특질이 좋은것만 있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일단 무차별로 양념치고 양념을 되게 못치네 그 다음 궁극으로 마무리 하나 둘 더이더이 근데 이걸 또 골고루 때리네 하하 이걸 또 최소한 세 마리는 끓일줄 알았는데 저걸 또 골고루 이쁘게 때리네 혼란 걸렸다 혼란 좋지 않아 거기다 힐까지 했고 아 자 혼란이 걸려있어서 동료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음 이런 애들부터 차근차근 끊고 그 다음에 아냐아냐 이럴땐 파도지 완소파도로 불파도 앞에다 근데 역시나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낮게 들어갔고 용오름으로 치고 아 궁극기가 좀 본연의 역할을 거의 못했어 야 0이다 하긴 다단히트니까 아 실명 아 둘 다 실명이야 자 둘 다 실명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일단 이거 자유행동이니까 요거 한번 노려서 깐 다음에 그 다음 거 제약 피가 41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빗나가는 게 땡이죠 갱신 반통 막힘 데미지같이 꽤 있네 한마리씩 잡자 잘했고 원소풀 쏟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가고 이제는 이 맵에 있는 목표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만 하다 가면 되거든요 클리어 됐고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자 일단은 반지 줘야되고 반지가 근데 이 위에 있었지 않아 여기 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 사람한테 오래된 가물의 반지를 주면은 아 이 반지는 고맙다 보잘것없는 천민들도 도움이 될 때가 있군 천민.. 오우 근데 많이 주긴 한다 이게 다 뭐야 이게 어 야 이거 이거 잘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잘 나왔네요 음 매우 잘 나왔어요 매우 파란템을 그것도 보주로 줬어 모닝스타 거기서 돈도 많이 줬고 어 이거는 상당히 좋은 효율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우리 니콜라스가 이것도 마법 공격력이 있긴 있지만 요거를 바꾸는게 좋겠네요 장비 변경에 방금 받은거 흑요석 보주 충전률 10%에다가 치명타율 5% 마법 공격력 HP 흡수율 오케이 좋네요 흡수까지 하고 그러면 남은 보주를 여기다 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수정구를 낄 수 없는 약간 짜법사라서 낄 수 없네요 보조장비 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메르나르가 있긴 있는데 법사도 아니고 양손무기 써야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팔아야겠네요 좋습니다 저거 하러 오길 잘했네요 저건 자 이제 남은 상자 하나 까고 합시다 내려갔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이 옆에거 이거 근데 맵 전체 탐방이 추가 퀘스트로 있을 때는 무조건 눈보라 맵을 다 가야되네 문제네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여길 가야되네 그러면은 안 까는게 낫지 자 여기 두개 정도만 위지 스테미나 다 떨어질 때까지만 보고 나가면 될거 같아요 이거 필요없고 안쓸거고 위지만 보고 나갑시다 논보라 가지 말고 여기 아래 아 여기 바출이었구요 쓰임없고 이거는 버려진 문서 어 아 기교가가 생겼는데 공격력 배율이 떨어지는데 하필 또 베르나르예요 이거는 없애야겠네요 이거는 처음으로 어 특지를 지워야겠네요 어디있어 기교가 모든 행동에 세심함이 깃들어있다 치명타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공격력 배율이 떨어진다 인데 얘가 지금 우리 최대의 딜러기 때문에 와 1200원이네 이건 없애야겠네요 어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어 10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좀 쓸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음 어 쓸데가 없네요 그냥 납시다 어 이거는 별로 돌아보는게 이득이 될까 없는거 같아요 네 아 다른 그 그냥 조용히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맥 어 그거 아깝다 그거 좀 아깝네 자 주점에서 한번 목록부터 용변 목록부터 쭉 보구요 어 별거 없구요 안해도 되겠고 이제 만삼촌이 모였는데 아쉽게도 업그리 어 여기는 되긴 되네요 근데 주점은 지금 당장은 좀 조금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5레벨에 7명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는 보류 당근 농사꾼 이봐 당신들 또 내 농장이 일이 터졌다오 오크 깡패들이 나타나서 몽땅 뭐 치웠다오 보통놈들이 아니었다 화려한 툭을 착용한 모습이 아 챔피언 그거 토벌이네 이거 저희만 믿으세요 금방 해결해드릴게요 어 오크 우두머리 토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여우의 멘탈이 허락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들이지만 사실 여기엔 함정이 있다 어 오히려 공격력과 치명타율이 높아진다 이건 튜토네 그냥 간만에 또 튜토를 쓸데없이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네요 쭉 넘어하고 퀘스트를 받아야돼요 퀘스트 또 난 벌꿀 좋아해 난 벌꿀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건 벌꿀을 갔다오는 체직 퀘스트를 준거 같은데요 다니길 잘하거든 벌꿀 훔쳐 먹을 땐 조심해 벌들이 화낼지도 몰라 라고 하는데 체직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오브젝트중에 벌꿀에 대한거를 설명해주는거네요 그리고 어 이거는 퀘스트 같다 채굴을 할만한지 궁금하다 꼭 부탁한다 어 채굴 생겼구요 곤드레만드레 취한 아저씨 이 사람은 아마 튜토 음 튜토 맞고 아이고 또 눌렀다 그 다음에 생태조사원 음 얼음골렘이 있는데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동상에 걸린다 라고 하는데 원딜로 잡아라 다 알고 있구요 이미 마룡의 보랏빛 날개가 하늘 뒤덮고 세상에 암으로 물들었으면 그때를 음 그때를 분연히 일어나 마침내 마룡의 심장에 성검을 꽂았다 돼지만 우뚝 썼다 라고 하고 어 음 음 검 얘도 무슨 성검 같은거 있나보구나 호들갑 떠는 산악인 어 하얀잎반 산맥에서 멸종할 줄만 알았던 머메이드가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기전에 들어서 그냥 데뷔해라 라는 어 아니네 퀘스트 좋네 동상효과를 조심해라 이건 튜토고 필요없고 여행중인 수녀 혼수상태 이것도 튜토고 필요없고 종업원 저만의 가게를 차릴거에요 실력이 부족하죠 음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임무에 도전했을때 적중률도 떨어지고 뭐 이런게 있다 그니까 닥던처럼 높은데 도달했을때 어 낮은 애들 갔을때 디메리트가 있다라는거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튜토 좋습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한 3개정도 더 받았는데 요상태에서 뽑아야되는데 언제나 암시장 어 이걸 또 그대로 파네요 이거를 이전에 얻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약간 탐이 났을수도 있겠다 저거를 얻지 않았더라면 저걸 샀을수도 있었을거야 아마 그러나 필요없고 자 이거를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암시장 업그를 하고 다음부터 되니까 적용이 됐고 연금술 네 스템이나 못올려요 지금 그 좀 뭔가 쓸모있는 실용적인거는 다 올려놨어요 이미 한개에요 좀 쓸잘득이 없는거 그런것들은 안한게 있지만 실용적인것들은 다 해놨죠 이것도 6레벨에서 막혀있고 다음거를 만들려면은 좀 막혀있고 만들거는 딱히 없었구요 그 다음에 대장간 연금술 성당 성당 성당이 지금 좀 축복을 한번도 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볼겸 한번 써볼까 하거든요 업글도 거의 안했고 여기 필요없어가지고 음 일단 업글을 하나해서 축복을 좀 직접적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멘탈 회복량이랑 그 다음에 최대 횟수랑 요렇게 있는데 음 자 축복을 해볼까 합니다 축복 하면은 어떻게 되는건가 베르나르가 아 이것도 랜덤이네 베르나르가 강화효과를 받았는데 일단 한번 써서 가볼게요 아마 그 용석상에서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퀘스트 많아졌네요 음 어 4레벨 됐다 이거 5다 이거는 가지 맙시다 이거 위험해요 아 근데 짧음이네 짧음이면 또 가고 싶은데 짧음인데다가 지금 그 버프를 받았잖아요 축복을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중간 5레벨 5레벨 중간 중간 짧음 그나마 이게 낫겠다 근데 이것도 현상수배라서 보스가 있는거잖아 사제포함 이거 애매한데요 이게 핵심이고 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죽을까봐 되게 걱정되는데 지금 애들 레벨은 아 레벨 한참 멀었네 음 좀 무서운데 잠깐만요 스탑 잠깐만 한동안 열쇠가 계속 남아가지고 열쇠를 안사긴 했는데 지금 돈이 9천까지나 있으니까 이걸 차라리 인벤토리 업그를 하고 이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아니 횃불이 아니고 저걸 사자 좀 솔직히 이 열쇠는 웬만하면 매번 사주는게 좋긴하니까 저걸 사주는게 좋을거같애 그리고 횃불도 요렇게 하고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축복 하나만 더 받을까? 일단 뭔지 제대로 모르는거고 랜덤하고 막 그 마법사한테 공격 버프 줄까봐 하나만 하긴 했는데 음 틸라가 받았어요 다행히도 얘네 둘이라서 전방 딱 둘이라서 좋네요 어 어 헤론효과 저항이고 요거는 공격력 배율 이건 진짜 잘 붙었어요 네 닥더운이랑 비슷한 게임 맞아요 자 오크잡으로 한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느낌의 다키스전전 네 맞아요 광맥의 개수 증가 이런거보다는 스테미랄 안쓰는 좋은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거 보너스 뭐죠 근데? 보너스는 아 소환사 소환사 없어 필요없어 어 광맥이 바로 거기 보이네요 요거는 목표가 보스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스테미랄가 모자랄수도 있는데 뭐 눈맵도 아니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도 될 것 같습니다 캐고 돌파하고 자 보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돌파하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맥 좀 캐고 이럴때 어 아 벌써? 아 어떡하지? 이 상태에서 팔아서 돈 늘릴 수 있겠지 않아? 팔고 뭐야 파는거 맞어? 버려지네 여기선 어 현실적이네 되게 모 게임이랑 다르게 마을에서만 판매가 바로 된다고 하지 버렸네요 그렇다면 철광석이지 버려 아 아까운데 아까운데? 음 좀 합쳐놓을걸 그랬네 미리미리 일단 밧줄 가는 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로 통과해야 보스가 있는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밧줄인거고 밑으로 자 여기 어디까지 이동된거죠? 어 여기서 일로 어 상자가 있는디 저기서 또 광맥같은거 많이 나오면은 결국엔 또 자리 없어요 근데 또 템이 나올수도 있을거 안볼수도 없고 장비템이 있을수도 있어서 근데 함정이 없고 일단 장비템이 나무방패 하나 있긴 있네요 음 있긴 있는데 썩 쓸모는 없고 어디 보자 아무것도 없고 아 광맥이고 또 아이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되는데 잠깐만 소지품 좀 보자 여기서 음 아 여기가 아니지 재료죠 재료여서 아 이거 몇개만 좀 합쳐놓고 올걸 음 버리고 싶은게 안보이네요 이거는 번들이 그냥 하나가 됐으니까 그냥 이 자리 이 자리에 모일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아니면 이걸 빼고 그냥 광물을 캘까? 이거를 빼고 요렇게 할까? 어차피 일단 갔던데는 스테미나 안들게 갈수 있으니까 돈좀 더 벌어서 한번 노려보는것도 좋을거 같고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그냥 달라요 어 이거는 뭐랄까 스토리도 그렇고 닥터는 완전 어두운 게임이고 어어? 아 이 이것만 안들어왔다 그거지 어? 버려도 돼 버려도 되고 자 상점이 하필 또 걸렸어요 음 상점에서의 내용물은 뭐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괜찮은게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바로 쓰지 않았구요 똥폭탄 음 내쫓을 수 있다 아 도망가는데 멘탈 안깎이고 도망가는 역할의 아이템인가보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거 사놔야될거 같은데 근데 또 채굴하려면 늘리긴 해야돼 어 정말 대단한건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리는게 않겠네요 늘리고 아 근데 사고싶긴해 저 똥폭탄이라던가 저런것들 좀 몇개 사고싶긴한데 아깝네 아깝네 챙기고 어 어 자 캠프파이어를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라는걸 알았구요 좀 더 스테미나를 쓰고 옵시다 이 위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거 안할거고 스테미나 3 쓰는거 아깝고 이건 먹지 말자 아 근데 먹고 그냥 돌아가서 여길 가는게 날수도 있어 버프를 줄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까 조금만 더 정찬하다가 한번 갔다오는게 좋을것 같아요 25 어 아 여기다 강력한 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거 보니까 야 보스인데 쫄이 있네 아 이거 이거 도망가서 한번 캠퍼가야될거 같은데 아씨 미친클났따 이게 개망했다 이거 여기서 부활 한번 써야될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망했다 이건 비크닐이다 진짜 거기다 몹도 옷만 나와야지 궁극기도 못채웠어 아 이래서 정찰이 되야되는건데 거기다 얘네들도 방화 4네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이거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한데 어쩌냐 이걸 아 이거 좋지 않은데 매우 안좋은데 반격을 켰어요 일단 반격태색 그리고 얘는 때리고 근데 쫄 주제에 전체 공격이 있네 반격 일단 당했고 아 근데 방어영 같다 보스 아 뭐야 한마리 굴렀어 미친아 와우 설마 이거 앞에 까도 계속 부르고 무조건 뒤를 그냥 비메리트 받으면서 쳐야된다는건가 아니겠지 아 스킬 보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성창으로 여기가 되지만 음 참습니다 이거는 장기전 가고 하고 소호의 강의랑 치유의 아우라를 쫙 둘러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 있어가지고 지금 치유부터 먼저 쓰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신비한 향료를 먼저 써두는게 어떨까 싶은데 어 써 장기전 간다 명중 걸렸구요 이러면 얘가 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약점 뭐야 약점 암이네 또 아 암술사 없어요 암술사가 없어요 아 이거 얼음으로 파도 바꿀걸 그 뭐냐 속성 바꿀걸 그랬나 실의 75% 어 오케이 동상 그래도 다 걸렸네 이건 잘됐다 방패의 벽 아 11 오 미쳤네 개미쳤네 너무 높아 뚫을 수가 없어 이건 궁극기가 찬다고 하더라도 못 뚫을 것 같애 이렇게 해도 얘네들한테 1대로 한다는거 아니야 얘한테는 7대로 하지만 어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로 무한소환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아마 턴이겠지? 아니네 아 여기 있다 있다 한턴 한턴이 지나면 5가 없어지긴 하네 음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때 어둠약점이니까 파동포를 뒤에다 한방 날려놓고 이걸로 피해를 살짝만 주고 파동포는 원딜에 디메리트가 없으니까 아이 좀 피해라 좀 그 다음에 여기서 힘줄 강타부터 먼저 하고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아 회피율이 11% 일단 116 음 도발 휩쓸기 휩쓸기를 하긴 해야되는데 얘건 딜 몇 나오죠? 17 어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그러면 힘줄을 때리고 감전을 넣고 그 다음에 휩쓸기를 한번 할까 말까 근데 방어때문에 역시나 너무 아까운 느낌이 계속 들어와서 쓰기가 싫고 차라리 제압으로 추뎀을 노려볼까 싶은데 그것도 안될거 같고 30이면 추뎀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음 해봐 아 별로 없어도 24까지는 나왔네 어 이거는 잘했다 일단 소우의 강력을 써서 역시나 장기전 가고 저 보스는 제가 볼때는 이 뱀가지고 뭔가 중독같은거 넣어가지고 세턴 노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풀지만 못한다면 근데 걸려야말이지 그게 그게 걸려야말인데 뱀술로 한번 디메리트 디버프를 좀 노력해보자 그리고 역시나 원소파도를 앞에다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방어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둘로 지지는게 낫겠네요 화상이라도 노릴겸 오케이 잘했어 화상 잘 들어갔고 16 어 감나비 좋아 8방 10방이에요 10방 얘도 오고 애들 다 쉴드가 되게 높습니다 지금 방어태세를 잘 굳혔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게 찰때까지 기다리면서 진격타 스택 쌓아야겠습니다 뒤에다 칠때 지금 몇이야 음 118이야? 118에 30마이너스에 18마이너스? 얘는 11? 그럼 안들어갈거 같은데 음 일단 쳐봐 오케이 드러는간데 기회의름 중첩해서 공급까지 모아야될거 같고 어우 야 속성무기를 또 거네 미쳤네 개 미쳤네 이런 감전 조심해야되는데 감전이 걸릴텐데 아마 음 감전이 걸릴것인디 음 자 이 친구가 아직도 33위 에어피가 갑옥 부수기도 큰 의미가 없어져버렸구요 갑옥 부수기 차라리 여기다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116에 11% 11%면은 거의다 마이너스 30% 흑흑 30%고 음 음 걸어 네 얘네들 디버프를 해제하자고 그것도 좋긴 좋은데 결국엔 턴을 써야되는거고 얘한테 늘 상태이상이 날랑하니까 조금 애매해요 음 지도력 번개무고 아 아군 대상으로 75% 그렇구만 음 자 안수기도를 쓰는게 안정적이 되겠지만 그러지말고 성스러운 봉화투 쓰지말고 어 기절을 한번 해보자 기절로 상태이상 유발해보자 일단 동상 걸려있긴해요 어 기절 들어왔다 들어갔는데 역시나 수명같은게 아니면은 디버프가 사라지지 아니 버프가 사라지지 않는다 역시나 여기다 중독을 저항 아마 이거 중독이었을거 같애 방건 중독이 떴을거 같은데 저항이 뜬거 같애 화상 오케이 치명타 화상 이건 좋았다 이건 잘 떴다 우와 3연타 미쳤어 거기다 감전 근데 이렇게 죽었을때 살리면 혹시 혹시 감전이 그대로 남는 상태 아니겠지? 얘도 감전 자 이거 영혼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되구요 궁극기 거의 다 찼구요 계속 누적하구요 어 어 실드가 다시 까이긴 했습니다만 얘네를 지금에 와서 치기엔 조금 조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칠까 싶기도 한데 그냥 어우 잘했어 선택 좋았어 아하 선택 좋았어 선택 좋았어 좋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어 아 베르나르구나 아 깜짝 놀랐네 혹시라도 얘가 걸렸을까봐 깜짝 놀랐네 일단 뭐 감전 때문에 침묵에 걸렸다고 다른 게임에서 치면 침묵에 걸렸다고 보입니다 자 공극기가 다 찼거든요 근데 일단 부활해야되고 공극기는 당연히 이제 스택을 쌓은 아리아가 해야되고 그 다음 원소 화살로 그냥 일방 화살로 아 근데 19낫도 채웠네 미친 아하 더럽게 높잖아 일단 요 데미라도 좀 쳐서 양념을 주고 아 기회 흐름 해제 하하하 개 미쳤네 아 진짜 운 더럽게 없네 네 자 기회 흐름을 해제했어요 네 베르나르 궁이 어 혼스 상태 빠졌네 근데 보스 보스 자체는 방화 3이에요 얘네가 높은건데 근데 얘네한테 궁을 쓰기에는 얘 베르나르 거는 한 명 지정이라서 어 별로에요 그래서 베르나르 건 쓰기가 좀 그렇고 이거 감전이지 감전이어서 궁극기는 쓸 수 있나보네 아 이거는 그럼 그냥 그냥 써야겠습니다 아 이거 더럽게 안 들어갈건데 아마 어 일단 죽이긴 할테니까 재충전은 될거야 아마 한 마리 얘는 잡을테니까 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요러면 일단 얘는 그래도 아 미쳤네 기절해 얘 상태이상 너무 높은데 또 죽나? 어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치유의 아로아 쓰고 얘가 부활을 하고 그냥 살리고 버티는 쪽으로 하자 아 근데 얘로 부활하고 그냥 상태이상해지는 얘로 할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얘 부활이 워낙 그 높아가지고 얘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하필 또 얘가 안전이야 하필 얘 아무 쓸모 없는데 이럴때 이때다 이때가 딱 템 기회다 자 여기서 어 어 자명종 말고 그 어딨죠? 어 가루 이거 아 아닌데 이 가루 말고 어 여기 있다 있다 아 아닌데?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어 요 가루를 쓸지 아니면 한 단계 높은걸 쓸지인데 음 써 요거를 쓰고 아 치명타는 좋지만 하필 또 쿨피인 애가 치명타가 뜨면은 뭐 어쩌라는건지 그래도 혼자 8방이 있기 때문에 어 제일 덜 아프게 맞긴 합니다 돼지고 반격 켰고 아 은근히 까다로와죠 반격 어 한방은 그래도 빗나왔다 한방은 자 여기서 일단 쫄부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갑옷을 뿌시구요 4로 만들고 반격 켰어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호의 강의를 한번 써야될 것 같아요 이제 1,2,1,3,2,8이니까 어 어 여기 딜이 좀 아깝긴 한데 수요의 강의를 쓰고 결국엔 보스한테까지 버텨야되니까 그리고 보스한테 중독 노리고 아 저항을 했네 차라리 일거였으면 얘를 끊는게 낫을텐데 얘네 둘이 했으면 이걸 끊을수도 있었을텐데 근데 방이 달아서 아마 안됐을 것 같긴 해 자 반격을 켰기때문에 내비두고 얘를 때리거나 아니면 또 아이템인데 이 상황에선 아이템을 하나 더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의 가루를 어 가루가 어 여기있구나 하나 더 요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침묵이니까 이럴때 해야지 그리고 감전같은거 좀 풀어야될텐데 얘로 자 기술을 못씁니다 감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칠 수 밖에 없는데 반격 켜져있고 방어 4에요 그래서 거의 안들어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때 보스를 살짝 깔까 싶은데 근데 결국엔 얘를 잡긴 잡아야되니까 이럴때 좀 칩시다 조금 아프게내도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기절 상태이상 풀어야되는 애가 하필 또 상태이상 회복러가 기절에 걸렸구요 거기다 보스가 쉴드가 8을 또 가져와버렸네 자 제압이면 이거 확실히 이끌을 수 있구요 요렇게 되면은 보스밖에 안남게 되는데 안수기도는 쓰지 말구요 성스러운 봉화도 쓰지 말고 일단 기절 노려본다 저항 아주 당연하게도 저항을 또 해버리시고 상태이상 풀렸구요 수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상태이상 수치가 아마 수면은 괜찮았었죠 아 오케이 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를 낼 수가 없었네요 아예 그냥 없었네 음 이걸 좀 올려볼걸 그랬는데 거기다 기절도 거의 안들어간다고 봐야겠네 기절 중독 안되네 그냥 기절도 아예 안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너무 높고 기절 중독은 그냥 안들어간다고 봐야겠고 이거 수면 자체가 애초에 65%라서 저항이 들어가면 너무나도 안걸리고 그래서 그냥 딜하는게 나왔네 그냥 딜 근데 이래야되는게 당연한게 보스인데 아 그리고 소환을 하네 또 보스인데 그게 기절이 바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또 말이 안되긴 해요 확실히 계속 소환을 하긴 하는뒤 계속 까는게 나을거 같긴해 아까처럼 잠법 세마리 모이고 그러면 답이 없어가지고 같이 쳐가면서 가는게 나을거 같긴 합니다 그러다보면 궁극기 쌓이고 그걸로 치는게 나을거 같애 일단 힘줄을 한번 치고 어 감전허약 둘다 걸렸다 이건 잘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 하필 또 반격에 감전이 걸렸어요 여기서 바로 무차별로 일을라 그랬는데 하필 또 반격에서 감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보스는 8방이라서 좀 그렇고 이거 반격이 켜져있지만 그냥 쳐야겠네요 와우 잘했어 방금건 좋았어 방금건 아주 잘했어 얘도 감전이구요 어쩔 수 없이 때리기라도 되겠고 빗나감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동료들의 이 둘의 감전을 좀 풀까 하는디 근데 감전은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안풀리고요 그러면 향로를 한번 더 쓸까 싶기도 한데 어 벤스로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데 얘가 알아서 하겠지? 자 향로를 한번 더 써서 아군 버프 주고 흡혈 걸렸네 흡혈은 지금 상황에선 조금 애매한데 조금 요걸로 막타치고 와 기절감전 진짜 잘건다 감전 와 상태이상 진짜 잘건다 보스 상생상률이 왜이렇게 높아? 아 반격 켰어 야 이러면 치기도 어려워집니다 좋지 않아요 반격으로 맞아야되고 얘도 감전 상태고 아 더럽게 아프네 자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다 작업 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수면은 의미가 없고 수면은 잘 안 걸릴거고 아마 어 이게 상태이상 회복까지 갈 수 있었더라면 썼겠는데 없으니까 이걸로 암호파괴라도 노력했네요 근데 저항인거 보니까 중독된거 같아요 중독이 뜬거 같구요 그리고 어 이때가 지금인거 같아요 감전을 풀 때가 지금인거 같아요 아 근데 궁극기를 어차피 예턴을 써야되니까 감전을 풀 필요가 없긴해 사실상 심심 run 아 근데 기절도 있구나 참 어 기절 기절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정확력이 올라와는거고 특별양으로 오고 아 이거는 방어 방어로 가고 두번 막고 우와 치명탓씨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너무 아프다 보스 맞구요 자 방어를 했기 때문에 선털을 잡았구요 어 얘가 뭔가 버프를 원소 무기같은걸 여기다 주고 싶었는데 어째 빵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서 속성 감전이라던가 그런건 있어서 주고 싶었는데 하필 또 본인 자체가 감전이요 어 템을 쓸 타이밍인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쉴드 까고 궁극 쓰고 싶은데 못가잖아 아하 되게 귀찮네 60자리밖에 없고 낮은 포션 다 썼구나 나 다 써버렸구나 아 여기있네 요거를 하나만 먹자 자 여기서 궁극을 쓸까 하는데 방어 5가 그 소란이 남아있어 거기다 반격도 있어가지고 때릴때마다 반격받아 죽을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상태이상을 좀 풀어서 할까 하구요 너무 말을 좀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고민이 된다 이건 아 그냥 베르나르를 꺼를 할까 얘 하나라서 연타 기술보다는 방어 까고 근데 이게 총합 데미지상은 얘가 더 높긴 해요 확실히 베르나르로 가자 베르나르로 가자 얘 저항력 다 높아요 자 베르나르 궁극으로 쓰겠습니다 요게 일단 한타기도 하고 방어 무시도 있고 치명타 무조건 쓸테니까 47 일단 요렇게 하면은 반격을 하나만 맞긴 하고 아우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보자 암호파괴 노리자 어 출혈 그래 출혈이면 차라리 낫지 아 설마 또 또 가셨구요 빠이짜이진 또 힐드 걸었구요 그래도 일단 123까지 깠으니까 요기세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이 느낌 그대로 쭉 가면 될 것 같고 궁극권 이게 쳐뒀을 때 이게 까이면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네 아 감나비 저거 잘했다 저것은 좋았구요 갑옷 부셔주고 미리미리 까주고 아 이게 왜 빗나가 아 저게 왜 빗나가 자 여기서 우리도 우리도 원소를 좀 걸어서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이럴때 흡수를 이게 할 수 있긴 있는데 에 감전이 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음 음 얘 감전자 29에요 음 음 얘 퍼센트 보이든가 음 안보이는구나 어 그대로 합시다 화상 지명타 화상 좋았다 이건 잘했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100이 아니라서 아까 수면 봤다시피 얘꺼 수면 50%쯤이고 얘꺼는 막 60 몇%라서 어 그거는 좀 힘들어요 잘 안들어요 그건 평타를 뒤에다 그냥 팔방 지금 72밖에 안남긴 했는데 자 방어 8이라서 와 어 반격 잘했어요 그래도 근데 하나 모션이 스킵됐네요 방금 어 세번을 찔렀는데 그중에서 두방이 빗나가가지고 두대를 때려가지고 그 두대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모션은 하나만 보여가지고 약간 스킵이 되는 효과가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 여기서 힘줄 강타를 일단 방이 1로 까였으니까 한번 쓰고 아 역시 뒷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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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데미지상은 두방 아니었어요 아니면 크리가 떴나 자 제압을 이게 88% 음 27 거의 다 까긴 했어 자 성창을 쓰지 않겠구요 바로 그냥 증거를 쓰겠습니다 비절 노린건 아니구요 음 뜨면 좋긴 하겠지만 오케이 요렇게 가자 어 한 번 알겠습니다 반격은 한 턴에 한 번만 아깝네요 연타 반격을 노렸는데 자 오크우드마을이 퀘스트 증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닝스타에다가 다른거는 뭐 그냥 그러네요 그리고 가루를 좀 더 비싼걸로 환급받은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요렇게 냈고 그 다음에 소환사 파티였고 다 돌필요 없었고 아 이게 맞아 맞아 나 여기서 약간 정찰하다가 갑자기 걸린거지 이거 갑자기 걸린거였지 자 요거 먹고 아 이것도 신선함이었네 아까 그냥 찍을걸 그랬어 솔직히 여기까지만 딱 본 다음에 스테미나 쓰고 돌아가서 찍고 그 다음에 안좋고 걸리면 여기가서 채우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안채우고 싸워가지고 갑자기 또 어 개판이 되가지고 처음에 막 피 다 달아있고 그런 상태로 싸워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저게 또 괜찮은거였네 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왔었더라면은 이게 좀 더 좀 더 원활하게 싸웠을텐데 이것도 신선함도 받고 그랬었더라면은 좋았을텐데 아 아쉽네요 포션을 두개 안썼을수도 있었을거 같은데 자 요기 아래는 음 어 저기있네요 오케이 쫄 쫄은 뭐 그냥 쫄은 뭐 자 바로 그냥 무차별로 고정받아서 양념 좀 쳐주고 적당히 쳐주고 당연히 용오름 차고 그 다음에 빛나 어우야 잘했어 잠몹 상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빛나가라 에헤이 에헤이 자 성창을 쓰기에 좋은 위치가 딱 됐어요 요렇게 좋습니다 뱀술로 하나 빨리빨리 까고 앞열을 까서 뒷열을 일렬로 만들고 파도를 지금 불 그거죠 9짜리네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그냥 일반 화살로 요거 마무리 기다렸어 딱 11이네 완전 딱이네 방어 2였기 때문에 역시나 용오름 어 근데 잠깐만 요거는 말고 공개권을 쓴다면 13밖에 안되나 더 좋은거 없나 21까지 이게 딱 21이 나오면은 방어 2 포함해서 깔 수 있긴 있는데 다음 턴이 이 두더지들 턴이기 때문에 한 마리 끊으면 좋거든요 근데 데미지 제일 높은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약점이 어 근데 약점이 암이네 약점이 암이면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에헤이 14밖에 안나오네요 약점 효율이 그렇게 대단히 높진 않네요 이거 도사리기 나는 한 1.5배 그정도 예상한건데 힙쓸기로 같이 딜해주고 자 통극기가 또 찾기 때문에 다음 전투까지는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뺌술 눈도 좋습니다 원소 화살풀 그리고 원소도 지금 빙으로 바꿔놓고 싶긴 한데 아마 이거 끝나면 다시 얼음 맥 갈 것 같으니까 굳이 빙으로 다시 바꿔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받기 좋습니다 자 뭐 광맥 추가 그거였죠 여기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걸려 그래서 광맥을 좀 털당 가야 되는데 어 기습을 우리가 했네 자 아군 쪽 기습이에요 무차별로 양념쳐놓고 이제 쫄처리 기술로 바로 딱 끊어 딱 딱 딱 딱 어 빛나는 뭐야 어 빛나 가도 패네 역시 아 무차별 횟수 증가 그러게요 어 도끼 나왔구나 좋습니다 음 어디보자 이쪽 보고 아 뭐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걸 다 비껴서 보스한테 갔단 말이야 와 뭐야 이거 연타 바위 펀치 기절 씨 아 첫 턴 뺏겼어 뭐야 이거 무슨 챔피언 같네 잔몹인데 왜 이렇게 세 방어도 4나 있고 도롭게 쓰네 그러게 몬스터 천국이었네 완전 안수를 쓰고 싶었지만 아우라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신비도 끼자 신비 까고 그 다음에 불파도 밖에는 쓸 수 없는데 얜 또 하필 빙 약점이야 빙 어 하필 또 씨 자 불은 25퍼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얘 데미지 불 추가 7이라서 어 그거를 25퍼가 깎진 못해서 플러스 1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음 뭐 빙결 같은 거 노리는 거 아닌 이상 진격타로 하나씩 까야 되나 아 이거 귀찮지만 좀 봐야겠는데 출혈중독 면역이네 대신 나머지는 빵이 많네 그래도 기저 25%고 출혈중독 출혈중독 음 얘로 점혈 쓰는 건 좀 아깝지 일단 진격타로 스택 쌓고 아 아까 그 마법을 잡으라고 했던 거는 그 얼음골렘 얼음골렘 같은 경우는 근접으로 치면은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어 그거는 얼음이었고 얘네는 음 힘줄 일단 다른 상태 이상 그래서 잘 돌아가는 편이니까 이렇게 상태 이상 최대한 넣어가지고 딜을 하긴 해야겠네요 막힘 데미지가 무려 4나 되고 틸라 자 틸라 털에서 여기서 음 기절이 25인가 그랬었죠 기절이 25거든요 이러면 50%가 되는 건데 아 저항했네요 저항을 해버렸고 이 뱀수레 스킬 중에 두 개가 다 면역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숙연을 쓸까 하고 어 하나 걸렸다 어 그래도 하나여도 어디야 하나 잘 걸렸다 그리고 역시나 불 방어도가 쓸데없이 높아 아 연타다 얘네 패턴 되게 많은가 보다 아까 보니까 뭐 전체 연타 막 한 3번인가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2번 퍽퍽 치는 것도 있고 패턴이 상당히 많은가 봐 자 붕괴권으로 나머지 쉴드 까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쉴드가 없고요 그리고 제압으로 피가 좀 달아있지만 그래도 이건 깔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1 모자르네요 1 1이 하필 딱 모자르는데 파도로 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턴이 이게 2번 행동씩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소호를 미리 써 둬가지고 혹시라도 급사하는 애가 없게끔 미리 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쓸 게 없네요 좋고요 네 그것도 좋아요 빙으로 애들한테 버프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지금은 끊고 자 이게 지금 9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7이에요 요렇게 됩니다 약점이어도 어 그 본인 속성 때문에 더 안나와요 항상 잘 걸렸다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바로 이것도 뭐야 바로 빙속 원소를 줬었더라면은 훨씬 더 빠르긴 했을 것 같아요 이건 파동포? 아니야 진격타로 스택 쌌자 앞에 거 조금 치면서 기회 흐름 쌌자 야 10방이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무차별을 해볼까 하는디 아마 미스율이 꽤 클 거예요 후열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후열이 맞았고 전열은 전열 다 미스 났네 어떻게 이러냐 자 그리고 요 기회가 이런 짜자리들 궁극기를 볼 기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궁극기를 좀 아껴놓고 싶긴 한데 다음 전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껴놓고 싶긴 한데 이럴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아군 전체의 신비한 향루의 모든 강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거 HP 흡수 정확도 상승 암호 상승 재생 속도 상승 치명타율 배율 이걸 다 거는게 이 친구 궁극기네요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거 볼 틈이 없어 다 걸렸고 아우 버프 쩔긴 하네 솔직히 이거 보스한테 이 짓을 하면은 보스는 당연히 다 뭐 기절같은걸로 기절수명같은걸로 풀어버릴거고 이때 아니면 못보니까 이럴때 좀 봐줘야지 아우 법사 괴롭히네 나쁜놈이 자 우리 베르베르 이 친구가 제압하면은 이 버프 때문에 폭딜 나오고 끝나겠네요 아마 빵 어 97 역시 저것도 좋긴 좋다 좋긴 하네 좋습니다 이 밑에는 아마 광산이었죠 광산을 스테미나 익힐다고 안켰었는데 요런것들 좀 캐구요 요렇게 해서 챙길거 다 챙겨서 나가야죠 여기서는 왼쪽 어 샘물 퇴마 일단 하고 샘물을 바로 마시는 것도 이게 빨간게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셔서 채우고 그리고 이 위 이정표 수색 아우 지도가 올렸네 봅시다 어 다 돌아왔구나 여기 짧음이었구나 자 그렇다는거는 지금 여기 여기 재배하고 다 맞다는거에요 저기가 근데 좀 쓸데없는거여서 안봤던거 같은데 아마 그 가마솥 그거였던거 같은데 살짝 기억이 안나니까 한번만 더 보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밧줄 그리고 이 옆에가 아마 가마솥이었지 어 가마솥 요렇게였는디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퀘스트 끝마치기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레벨이 멀었어 자 밤이에요 밤은 폭업의 시간입니다 일단 주점의 용병들부터 보고 용병 요렇게 걸렸구요 필요없고 그 다음에 대장가는 음 용레벨이 안됐으니까 역시나 필요없고 연금술에서 열쇠 두개 그리고 횃불 하나 사분 말고 자 그리고 암시장 어 흡혈 걸렸다 요번에 근데 이게 남는거기 때문에 필요없고 아 자 새로운거 생겼죠 어 그 새로운 증표가 뭐였죠 돼지 뭐였지 이게 오크우드머리 자 오크우드머리로 바꿀 수 있는거는 요거네요 음 돼지끈 이라는 장신구인데 위협수 아 도발용이네요 이거 괜찮네 잠깐만요 적어가지고 중복해서 쓰는거 없지 아 아니네 있네 장팔사모 있네 이거 공 마 번 음 이거는 이거 아 근데 마법사 흑법사 드루이드구나 음 이건 현재 우리 파티에 안맞는다 어 돼지끈 삽시다 돼지끈을 바로 사는게 좋을거 같아요 사고 그 다음에 자 돼지끈은 당연히 틸라져 당연히 뭘 빼야되냐 근데 아 좋은게 있네요 딱 좋은게 있네요 돼지끈을 껴주고 그 다음에 자 쓸데없는 장신구들도 이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안쓰거든요 합시다 요런것도 이건 좀 뭔가 좀 그래 아직까지는 수정구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팔아도 되긴 되는데 좀 뭔가 되게 아까워 느낌이 400원을 받을건데 음 모기 유충이 안에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무기 어 무기 파는게 중요하죠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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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테두리 없는거부터 팔아보고 나머지 것들 중에 우리가 못쓰는거 팔고 필요없는거 팔고 그 다음 단검같은 경우는 마법사가 낄 수 있긴 있는데 마법사 현재 무기가 뭐지 지금? 브로스워드 팔고 이거 팔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 법사 니콜라스 아 사냥용 난검 똑같은거네 내비 두고 얘는 무기 못꼈었지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딱 흡혈 목걸이 주면 딱이겠네요 음 좋습니다 장비 변경해서 흡혈 목걸이 주고 요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다 맞춰진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5000원 이상이 생기긴 했지만 역시나 업그라를 때가 딱히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경험식 펌핑 받으면서 10% 이득이 있으니까 가야겠는데 어 다 개무서워 음 어 이건 반복이고 지금 이거를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보스가 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축복을 써야겠네요 근데 축복 너무 남발하면 좀 그렇지 않나? 요거를 베르나르가 받긴 받았는데 진리가 저거 뭔 효과지? 경험치 획득 와 이거 프리아가 받아야되는데 프리안 저항 요번 축복은 조금 조금 대상이 애매하다 조금 좀 그래 자 요런 것들 요렇게 해서 아까 같은 불상사를 좀 막구요 요렇게 해놓고 요런 것도 따로 쓰이는 일도 있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때 뭐 10개가 필요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건 별로 안 좋긴 한데 인벤토리를 나중에 뭐 무언가 쓸 때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합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구요 음 이거는 조합을 해두지 말자 이거는 나중에 진짜 쓸 일이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됐구요 파티 한 번만 더 가면 6레벨 되고 업그레이드 쫙 되면서 새로운거 열리겠네요 좋습니다 하필 또 밤이거든요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볼까 하는데 좀비 머메드라는 보스를 잡아볼까 하는데 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사제 없구요 음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가봅시다 캠프파이어 아 화톡불 개수주인가 이거 잘 걸렸다 이거는 하필 또 눈맵인데 잘 걸렸다 어 이거 괜찮다 오케이 느낌 좋아 여기 전투 계속하면서 화톡불 써가면서 궁극기 채워서 스타트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잘 걸린 것 같아요 태세를 바로 공격으로 바꾼 다음에 무차별부터 시작하면서 하자 아 아니지 59% 너무 낮아 제압으로 하나 끊어 잘했어 36 정도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한다면 파동포를 쳐서 한마리 끊고 뭔가 데미지 되게 아까워 저렇게 많이 달았는데 그리고 네 사제가 힐러에요 그래서 보통의 파티라면은 쓰는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얘랑 얘의 전체 노트힐 또는 개인힐 같은걸로 버티고 있는 그런 파티라서 안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게 낫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애들이 8레벨이 다 돼야 그때부터 좀 뭔가 각같은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힐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악물기로 버프 걸었고 자유행동이니까 한번 더 치고 더럽게 아프고 정말 아프고 자 공개권을 미리 써놓고 싶긴 한디 역시나 파동포 뒤 아 좋습니다 도트 댐으로 죽었고 저 뒷뇨움을 까놔야 얘한테 강화라든가 힐을 안줍니다 그 다음 갑옷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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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PC 스팀게임 되겠습니다 스팀 아 기절 잘 걸었어 솔직히 방금 힐을 할까 쓸까 망설였는데 잘했어 아하 저항 그리고 역시 불 어 뭐 찍힌거 맞아? 불 화상 잘거렸고요 상태이상 막 떡실댔어 잘했어 참수 우와 저게 이게 또 탱커 방어 8인데 관통력이 있으니까 더럽게 아프네 관통이 있어 무슨 온라인이요? 별이 없죠 약간 다키스트 요번에 새로 추가된 업데이트가 좀 그나마 예외이긴 한데 보통은 잘 없죠 자 아무튼 33이라서 제압 쓰기가 좀 그렇지만 무차별은 더 그래요 그래도 쓴다 59% 빗나감 빗나감 역시 역시 쓰면 안 돼요 이럴 땐 쓰면 안 됩니다 원래 그리고 안수강타 안수검 이름 제대로 뭐야 이거? 정확히 안수기도 안수기도 네 맞아요 방금은 그 힘줄 끊기부터 쓰는게 좋아요 왜냐면 자유행동이기 때문에 원래 쓰는게 맞아요 화상 아이쿠 아파라 아 이거 좀 회피 좀 하지 그러고 보니까 아리아 회피 이제 몇 대지? 14밖에 안되네 자 궁극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전투에 대비가 잘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땐 화톡불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 전투에서 궁극기 일반 잡몹에서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보스까지 이런 맵에서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가 이거 시간 끌까? 이건 시간 끌자 장어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가야죠 우리 아리아사마 아이씨 아이씨 여기 클릭했는데 이렇게 아 클릭 미스 났네 괜찮아요 전투 끝날거니까 이제 자 혹시라도 이 친구가 미스 낼 수도 있으니까 뱀술 한번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전투 끝나고 해주면 되니까 여행자의 로고 어 이거 나는 조합해서 만든건데 이렇게 그냥 주워버리네 아깝잖아 이러면 나는 저거 샀는데 좋습니다 위로 갈까 어 여기 어 이거는 바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그냥 궁극 써버리자 일단 휠트 3이니까 얘껄로 쓰지 말고 아리아거로 쓸거구요 그 다음 갑옷 부수기를 해야 효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첫 턴 128 정확도에서 무차별 안쓴건 조금 아깝긴 해요 어 쉴드가 3이란 말이지 썩이야 아 근데 이게 또 빗나와버리면 좀 이거는 좀 그리고 기본 반격 옵션이 있구나 얘네는 이거 바로 쓰자 딱 딱 딱 딱 딱 일단 골고루 30 이 매번 느끼는건데 아리아 공급기는 적들이 4명이면 4명 한대씩 막 이런식으로 골고루 되게끔 되있나 요번에도 약간 여기 세대 뭐 그런식으로 해서 하나 더 많이 까이는 것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항상 이런식인거 같은 느낌이야 뭔가 일단 이 친구는 혼수상태 안빠지죠 안빠지기 때문에 괜찮고 부정함이고 음 음 음 음 음 음 광이 걸어두자 재미는 이제 본인이 본인 취향에 맞고 안맞고가 있으니까 보면서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재밌는데 저는 원래 막 개똥같은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붕괴를 넣을지 진격을 넣을지를 골라야겠는데 나는 붕괴를 하겠어 아직 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음 2턴 됐고 보자 바로 진격타로 이거부터 칸노부터 일단 방 1이고 이제 기회의 흐름 활성화했고 해제했고 하하 활성화하면 뭐해 해제되는데 자 요렇게 상태 이상이 다 걸렸구요 어디보자 갑옷 부수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피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압을 써서 이걸 끊는게 낫겠네요 끊고 좋습니다 그리고 치회 아우라 한번 써줘야겠고 요번 안쓸라 그랬는데 써야겠네 그리고 요 차 요 타이밍에서 정화 우리 베르나른 죽어버리면 조금 귀찮으시니까 바로 풀어주고 불 화상 아 이게 왜 빗나가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야 근데 관통도 아닌데 무슨 방화 10인데 저렇게 들어오냐 데미지가 데미지 개높네 일단 갑옷 부셔 꼭 저런 애들 있어 안속이도 그리고 자 상태 이상 노리겠습니다 뱀솔 얘도 뭔가 다른걸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그냥 불을 쓰지 말고 음 불을 쓰지 말고 오랜만에 원소를 불로 여기다가 걸어주고 아 근데 무차별 명중률이 너무나 좋아지고 좀 효율 보기가 조금 그러네 아리아 턴 왔고 한 대 더 아 눈 끼는 끼를 하필 또 하필 이 타이밍에 정확히 자 불 버프 받아서 이걸 칠라 그랬는데 정확히 딱 면역을 또 올렸어요 아주 타이밍이 오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딴 거 써야겠네요 제압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소호를 써봤자 딜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딜을 하는게 무조건 낫겠다 얘는 그냥 딜 그냥 딜해 다 다 그냥 딜하고 저항도 잘하네 마무리 빛나가지 마라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 좀 해야겠네요 여기 맵은 왜 이렇게 장법전투가 빡센 것 같지 쉽게 잘나가고 일단 힐 힐 빨리 빨리 힐 아리아 어우 크리 좋다 64다 어 아 드디어 mp가 마침내 보자 mp 포션 중에 조금 쓸만한거 음 작은거 써서 인벤토리 좀 비우고 빨리빨리 비우고 다시 안수기도 하나 안수기도 둘 크리 잘 뜬다 되게 잘뜬다 힐 크리 그 다음에 mp를 좀 이거랑 저거 중간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만 더 가서 자 왼쪽 아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마숱은 쓰지 말고 그 다음 그 다음 오른쪽 어 전승식 전승식 아 잘 걸렸다 아 이거 매우 잘 걸렸다 자 보스맵은 여기구요 그 다음에 화톡불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써도 되겠네요 이건 정말 잘 걸렸네요 아주 딱 상황에 맞게 잘 나왔어 아 잠깐만 이 미지를 스탠은 쓰고 쓸게요 어 이게 또 안좋은 미지일수도 있으니까 다 쓰고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화톡불 찍은 상태로 보스랑 싸울수도 있으니까 딱 적재적소에 좋은게 잘 걸렸네 전승지식은 자팍이구요 어 용이 어째서 악마가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디 이 옆에도 미지가 있으니까 보고 이거 뭐죠 얼어붙은 사람 이거 한번도 성공해본적 없는데 한번 되나요 어 오 아 상이 있나 미친 오 야 이거 쩐다 0-3이네 오 이거 살까 오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살래 아 근데 6레벨 곧 되는데 6레벨 곧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대장간이라던가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음 단계가 제조가 가능해지는데 어 굉장히 끌리는데요 이거 베르베르한테 주면은 무차별 다 받는거 아니야 어 매우 끌리는데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건 사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욕을 뿌리치지 못하겠다 자 보자 어디 보자 이게 흡수율이 있어 아주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정확도가 좀 빠지고 암호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자리가 맞겠네요 허리띠랑 목걸이니까 어 반지는 충분하죠 요렇게 돼서 0-3 증가가 됐습니다 어 공격력이 많이 올랐어요 물리가 23이네요 이제 좋습니다 어 저거는 좀 버리기 좀 그러네요 저거 일단 왔던데 있었던 거를 핫톱으로 쓰구요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내려가다가 요렇게 가서 상자 상인 하나 더 있고 상자 두개 그 다음에 여긴데 여기 맵이 되게 깨끗하다 어 맵이 되게 뭐랄까 좋네요 탐험하기 좋다고 해야되나 괜찮은데 아무튼 스타트 지점에서 아래쪽에 미지가 하나 있었구요 버려진 문서 어 특질인데 아 나 이거 지웠던 거 또 미친 와 이거 지웠던 거 고스란히 주네 아 이딴 거 주지 말라고 1200원 아 나 진짜 돈 아깝게 왜 그러냐고 고스란히 내가 나쁜 기벽 지웠던 거를 똑같이 주네 열쇠 감정 걸리지 말고 어 오래된 어 뭐야 여기도 이게 있나보네 이거 퀘스트 해야겠다 이거 아까 보니까 아이템 개 좋은 거 주던데 자 그렇다는 거는 이런 미지도 다 아 여기 가마솥 치었고 얘네 둘 중에 아마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완수하면은 아마 굉장한 보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상인 자 이 상인은 뭘 팔까 야만도끼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야 근데 오해 야 이거 괜찮다 이것도 베르나르한테 주기 좋다 베르나르가 쓰기 딱이잖아 완전 그러나 살 수가 없다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음 아 추방자 아 그러네 추방자 전용이라 써있네 도끼 주제 아 함정 괜찮습니다 화토풀이 많아요 음 수정구 하나 나왔는데 필요 없고 화토풀이 아주 많아서 함정이 걸리든 말든 이렇게 피를 쫙쫙 흘려도 괜찮아요 아 여깄네요 자 오래된 가문의 반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니까 보상을 자 보상 보상 어 어 워해머 아 요번에 파란팀이 없다 다 좋은것들이 맞기는 한데 음 음 다 좋은게 맞아요 다 비싼것들이 좋은게 맞긴 한데 내가 기대하던 템들은 아니야 자 일단 좀 요런것들 중에 어 이 친구자리 음 여기가 좋을것같애 여기다 신발로 속도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속도 회피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니까 상태이상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것같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에 화토풀은 없으니까 이거 조사까지만 딱 하고 어 근데 이거 좀 쓰기 그렇다 이게 아마 한번은 디버프고 그 전투를 끊는 다음에 그다음부터 버프거든요 근데 전투가 이제 없어요 어 전투가 없어 그래서 저걸 쓸수가 없네요 이거나 좀 뿌셔놓고 왜 안뿌셔져 자꾸 이거나 뿌셔놓고 돌아서 화토풀쓰고 그냥 보스 잡으면 되겠네 자 화토풀을쓰고 보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얼마나 강할지 안전되 자 요거 하나 쓰고 가자 풀피다 풀피 풀 엠피다 아 근데 축복이 마음에 안들어요 축복이 축복이 딱 베르나르 아틸라 아리아 그 셋중에 하나 아니 셋중에 둘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축복이 마음에 안들어 자 보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공급기도 채워왔다 와 진짜 머메드네 일단 상태부터 봐야겠네요 550에 방어 5짜리구요 봅시다 불에 약하구요 그리고 어 뭐야 빛에 불보다 빛에 훨씬 약해요 그리고 면역이고 부정한 면역이고 출혈 중독 면역이고 요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29에다가 기절은 54라서 어 다 높은 편이에요 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악취 받는 치유량 마이너스 30% 아 적 대상 우리 다 우리가 다 받는 치유량 행동 3번 음 음 까다롭네요 어둠 속성이 50 조금 까다롭습니다 음 일단 방어가 5나 있기 때문에 무차별을 쓰기에는 첫 턴의 효율이 굉장히 나쁘구요 힘줄 강타를 쓰긴 쓰겠지만 자유행동이라서 쓰긴 쓰겠지만 상태 이상은 기대하진 못하구요 어 다 저항을 한다고 봐야되구요 그리고 제압을 쓰기보다는 갑옷 부수기를 먼저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갑옷 부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갑옷을 부수는 다음에 얘 공급을 할 생각이에요 음 그 뭐냐 베르나르거는 박무가 있긴 있는데 총압은 얘가 더 높은게 맞아요 그래서 동개를 쓰다가 버프를 이 사이에 쫙 돌리고 아 기절 걸렸다 어쨌든 요 사이에 신비한 향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뭐 약점이야 즉 빛이었지 근데 하필 원소가 빛은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을 넣어야겠네 불을 자 이 친구가 빛속성이 요런게 있거든요 저런게 있어가지고 딱 좋은데 이것도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이것도 빛이 있고 다 빛이 있어요 그리고 기절이 안걸린다 봐야되기 때문에 어 이건 HP 회복용으로 써야겠고 그러보니까 이걸 평소에 잘 안썼구나 내가 음 근데 이거 보스전이니까 아무래도 광이부터 쓰는게 낫겠지 광이 쓰자 자 여기가 중요한 디오 여기서 원소 무기를 불로 아리안님에게 겁니다 공급을 쓸 것이기 때문에 와우 부정함의 부식은 뭐야 부식은 뭔 효과더라 저거 부식이 뭔 효과더라 저거 자신의 대상 암호 마이너스 1 아 암호 마이너스 1이요 음 자 피가 31밖에 없기 때문에 제압을 쓰고 싶지만 무차별하는게 52%네요 안되겠네요 회피율이 11이 있네 그렇다면은 음 격려를 차라리 아리안님한테 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음 태세전환은 하지 맙시다 일단 제발 제압이나 하자 와우 좋습니다 좋구요 그리고 정화에 해당하는 것들은 없구요 현재 음 음 치유의 춤 걸어놓자 도트인 걸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우라를 걸어두고 혹시 상태이상 올 해독 아이템 없나 나 상태이상 전부 회복 그런거 없나 상태이상을 전부 회복시킨다 아 이건 아군 전체네 이거 개좋은거네 1100원밖에 안하네 근데 한명 한명 어 이거다 성수 딱 좋네요 모든 해로니옥과 해제 요거를 아리안님한테 딱 써서 전부다 해제를 하고 좋은것만 남겨서 이제 금국 쓸 준비하고 아 한놈만 패네 피해 아이 그거 좀 피하지 요렇게 한 다음에 쉴드가 아직 1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불 불도 있고 궁극이라서 자 좋습니다 요렇게 딜을 주겠습니다 저는 27식 4타 거기다 화상 중첩 4연타 화상 4개 중첩이라서 16식 빠지고 거기다 총압도 100 넘고 어 저게 기간에 킵니다 저런게 좋아요 저런게 그리고 갑옷 나머지 1도 뿌셔놱시다 아 진짜 더럽네 그걸 왜 이렇게 못붙지 자 요거는 기전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냥 빗댐 아 진짜 아하 정말 거지같네 자 그리고 아리안님이 버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럴때 이럴때 진격타로 아 방어 아직 못깨긴 했네 근데 얘로 분격권 쓰기엔 좀 아까워요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격타를 그냥 쓸까 하는디 이건 어둠이었지 딱히 뭐 없죠 오케이 진격타를 써서 오케이 24대 와 딜 진짜 높다 자 이제 화상 5중첩이에요 거기다 한번 더 맞아서 어 또 딜 들어가고 근데 행동이 너무 높다 쟤 자 근데 디버프를 다 풀었네요 한번에 다 풀었다기보다는 이제 턴이 끝났겠죠 힘줄 강타 한번 쓰고 역시나 기대는 하지 말고 어 근데 감정을 썼네요 기대 안했는데 잘했어요 자 그리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라서 무차별은 좀 애매하지만 제압은 좀 그래요 그래서 공격태세 바꾼 다음에 무차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52%거든요 이거 잘 안뜬다고 보이는데 와 한방 들어왔네 두방만 들어와도 그래도 좀 좋겠다 싶었는데 한방 들어왔네요 향로 한번 다시 쓸테됐나 자 향로 한번 써서 버프주고 방어 걸었네요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선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역시나 얘로 분격권 쓰긴 아까우니까 징격타 써서 스택 쌓다가 쌓아봤자 어차피 해제 되겠지만 그래서 쌓다가 베르나르로 방어 까고 그리고 여기서 수호의 강의 한번 더 쓰겠습니다 완전 붙여 그러면은 6,7,11 막 요런 상태라서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이고 아리아님 이거 몇 턴 남았지? 방어 말고 기 어 끝났구나 자 우리 주인공에게 불의 무기를 다시 걸어주겠습니다 사실상 주인공은 연타기술 썼기 때문에 얘한테 걸어주고 무차별을 한번 더 쓰는 것도 좀 기다리다 한번 더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까의 그 명중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격파 한번 더 쓰고 감나비 좋습니다 부정한 거 헐리겠고 전체 공격 좀 상기다 저거 가부 부수기로 맞아 부숩니다 82%에요 부서지겠지 오케이 여러분 이제 빵 빵 됐고요 치유의 춤을 쓸 차례인가 아니야 여기서는 뱀술로 그냥 때리고 어차피 상태 이상은 얘 저항력이 너무 높아 아주 안걸리니까 그냥 때리고 여기서 안수기도를 쓸까 하는데 아니 얘가 그냥 딜을 하고 얘가 포션을 줄까 아니야 둘 다 할까 안수기도를 여기다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자 야 이게 30% 마이너스가 엄청 크네 저게 뭐야 힐 맞아 어마어마한데 얘로 이렇게 포션 주려고 그랬는데 아리아님은 위험한데 치명타 또 저렇게밖에 안되네 지금 저 적의 옵션 중에 회복능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는 디메리트가 되게 크네요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는데 자 무튼 진격타 역시나 누적합니다 화상딜 주고요 저걸 위해서 불을 걸어놨죠 그래도 그나마 이게 방어가 탄탄해져 있기 때문에 저걸 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52% 그나마 저렇게 덜 아프게 맞는거고요 지금 제압 간만에 들어왔다 진짜 진짜 간만이다 얘는 이제 치유로 돌리자 치유로 돌리고 네 도트 딜이에요 화상은 도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빗댐 약점 아 계속 빗나가 좋습니다 계속 빗나가 역시나 화상중첩 아리아님께 이거 자 근데 하필 또 이 타이밍에 딱 찼고 불무기 있고 그 다음에 기행 흐름도 있어요 한중첩이긴 하지만 있어요 있긴 그리고 부정함이 있긴 있는디 어 어 괜찮아요 궁극 딱 좋네요 이거 끝나겠네요 딱 딱 딱 딱 해서 화염 5중첩 28씩 빠진다 거기다 반격까지 좋습니다 요렇게 끝이 났네요 어 이거는 근데 좀 많이 위험했다 뭔가 대열이 한명 깨지기 시작하면서 막 두명 죽고 난리나고 막 그러면은 조금 위험했을 법도 한데 잘된 것 같아요 어 드디어 허세 음 공룡력 배우 증가 때문에 좋아 그리고 치명타가 이러면 안뜨는 거냐 뭐야 저건 어 얘도 허세네 오 니콜라스까지 잠깐만 이거 보고하자 음 보자 뭐가 빠지고 허세가 들어왔나 어 받는 치료가 마이너스 50%에요 60% 이하일 때 치료받았을 때 그리고 틸라는 아까 떴던게 머피의 법칙인데 이거는 좀 음 그 탱커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얘도 허세가 떴죠 어 얘도 나쁘진 않아 냅두고 그리고 니콜라스는 어 얜 안 떴고 자 특성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입니다 6레벨이 됐을 때 특성이 이렇게 새로 막 열리는데 여기서부터죠 민첩부터인데 속도 해피 그리고 방어 다음 턴까지 속도 아 방어를 했을 때 다음 턴에 속도 12 그리고 남은 행동력 모두 그 다음 강화 후에는 어 저렇게 된다 행동력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수면 수면 기술이 강화되어서 85%가 되네요 이걸 넣으면 확실히 수면을 쓰기 좋기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기는 한디 음 근데 차라리 불 아 안되는구나 어 음 음 근데 지금 이것들이 다 강화로 치네 이 얼음 이거랑 요거 같이 강화라서 이렇게 아 뭐야 되잖아 왜 불 꺼놓은거야 근데 난 같은 강화라서 이거 켜져있는 것만 되는건줄 알았는데 또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불 꺼놨네 왜 이거 불 꺼져있고 켜져있고는 뭔 차이야 자 아무튼 예 아무튼간에 솔직히 이 방어 같은거를 마법상 할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수면을 잘 안쓰는 편이고 특히나 보스들은 면역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첩함을 어 끼겠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는게 있으면 불이 켜져있다고 자 폭포수는 공격력 배율 증가 30%구요 어 적을 처치했을때 그리고 태극권은 치명타를 가하면 50% 확률로 자신에게 걸린 모든 강화효과의 지속시간이 연장이 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첩함 네 사용중인 특성은 켜져있고 아 그 외의 것들이 꺼져있는거라고 아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네요 예 맞네요 예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 방어 자세를 취했을 때 아까거랑 똑같은거네 어 예 반성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민첩함이라서 회피율을 찍고 싶긴해요 방격 때문에 근데 조금 음 이 공격력 배율 30% 증가 물론 처치했을때긴 하지만 이게 좀 조금 그러네요 어 폭포수 하나 뺄거 없나 혹시 학권 정확도까지 같이 올라가지 저건 어 속도는 빠른편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요렇게 하고 아마 제가볼땐 궁극기 중에도 발동할거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마리가 끊어지면서 이어지는거는 잔몹이라던가 뭐 잔몹을 소환하는 보스라던가 그런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 효과를 보는거는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될거같아요 자 부활효과가 강화되서 60%가 되네요 거기다가 수호를 걸어서 부활시킨다고 하거든요 좋아보이긴 하는데 음 부정함 때 추가피해 무기달인 그리고 억제력 빛공 치유 그 다음에 무기 어 신진대사가 무난하지 않을까 얜 탱커거든요 탱커 그리고 방어 강화돼도 솔직히 얘가 방어를 할 일이 없어요 방어를 할 일이 없거든요 스킬 쓰느라 바쁘거든요 계속 막 힐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이참에 하나 얘를 올려서 지금 얘랑 얘가 원래 선턴을 잡는 시기고 나머지가 몬스터가 된 몬스터 턴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가 턴을 잡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올려서 셋이 같이 선턴을 잡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일단 써보다가 바꿀게요 저건 써보다가 바꾸고 얜 됐으니까 됐고 오케이 이렇게 돼서 6레벨이 좀 많이 생겼고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드디어 드디어 새로운 기능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로딩이 느린 게임 같은데 빨라서 좋아 얘 또 취소했나 보구나 내가 음 얘 뭐 했었더라 아까 생각 안 나는데 얘 뭐 했었죠 안 봤구나 아예 아예 안 봤네요 얘 안 한 게 아니고 보자 적 중에 인간형이 있다면 공격력이랑 속도랑 치명타율 같은 걸 받는다 그리고 갑옷 부수기는 3으로 강화된다 거기다가 물리피해가 85%가 되네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얘가 까고 얘가 궁극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딴 것부터 좀 보고 아 맞아 원래 한 자리 더 있으면은 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음 근데 갑옷 부수기야 낫다 어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해주고요 프리아는 레벨이 안 올랐어요 쟤는 살짝 쪼렙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간이랑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어 역시나 이거 다 어 근데 미스릴이네 다음 단계에서 얻어야 되네요 이거는 6레벨에서 얻어와야 되네 그럼 여기도 여기는 있네요 그래도 여긴 있긴 있는데 자명종 시계랑 뭐 이런 것들 재고랑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힘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가속 물리학이랑 안디옥 성스러운 폭탄 어 피해용이네 인삼주 아직까지는 별로 안 땡기고요 우선소리가 낫고요 저긴 그리고 어 암시양 어 사마귀의 활 근데 활 쓰는 애가 없고 이거랑 요거랑 그 다음 업그레였을 때 추가는 목록이죠 음 필요 없고 여기도 급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대장간 정도만 다음 지역에서 어 구해와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회관이 되죠 이제 회관은 그냥 돈만이네요 어 지금은 회관부터 네 자 요렇게 해서 스테미나를 올렸습니다 20명이 됐고요 원정 지역은 뭐 요렇게 있는디 어 이제는 레벨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이 메인 퀘스트를 한번 할 때가 됐네요 이건 안 했구나 아직 요거 하나 하고 메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 일단 주전 가서 혹시라도 새 퀘스트 주네 애가 있나 잠깐만 보고 당근 농사꾼 놈들 퇴치했다니 정말 고맙소 보상으로 내 당근이 당근은 놈들이 다 먹어치었으니 줄 수가 없고 이걸 드리니라 삽을 얻었다 뭐야 삽 하나 줬어? 겨우 뭐야 또 있네요 어 좋은 생각 있소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악인 대단하오 등산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군 하면서 보상을 주나요? 네 삽 써봤어요 그 오브젝트 중에 쓰는 데가 있긴 하더라구요 거의 없긴 하지만 있긴 하더라구요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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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